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17년 철학평 가형 1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이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y는 3x 플러스 x분의 2가 x는 0보다 큰데와 그리고 x축 및 직선 x는 1,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있어요. 그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삼각형일 때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지금 나와있는 y는 3x 더하기 x분의 2라는 그래프를 결국에는 x축 및 그리고 x는 1,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한 입체 도형이 있는데 걔를 다 잘랐더니 뭐가 되더라? 정삼각형이 됐다.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뭐예요? 입체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는 단면적 sx를 구해서 걔를 구간 내에서 적분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 뭡니까? 여기에 x만큼 가있을 때 해당하는 이 단면적만 구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그 단면적이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니까 우리는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다. 한 변의 길이는 뭡니까? 곧바로 아, 이 놈의 y좌표. 즉, 얘가 x, 3x 더하기 2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y좌표가 곧바로 이것의 한 변의 길이가 되겠죠. 됐죠? 그럼 뭡니까? sx는, sx는 한 변의 길이가 지금 3x 더하기 x 더하기 2니까 4분의 루트 3의 정삼각형 넓이 공식 3x 더하기 x분의 2의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 뭐 하십니까? 부피는 뭡니까? 부피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sx dx니까 요거 4분의 루트 3 전개할게요. 9x 제곱 더하기 2배에다가 2개 곱한 거니까 12 더하기 x 제곱분의 4가 되겠다. 됐죠? 끝났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4분의 루트 3은 좀 빼놓고요. 우리 접근하게 되면 얘 접근하면 3 나눠지니까 3x 세제곱에 더하기 12x에다가 더하기 4배에다가 자, 요거 x에 마이너스 2승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요거는 접근하게 되면 여기다 더하기 1이니까 빼기 1에다가 x에 마이너스 1승.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에 x에 마이너스 1승이다. 1과 2만 계산하면 끝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계산하면 이제 4분의 루트 3 묶어놓고요. 하나씩 계산하면 요거 3으로 묶어두고 요거에서 요거 빼면은 2의 세제곱 8 빼기 1 여기가 질이 되겠고요. 더하기 12로 묶고요. 여기다 2 집어넣은 거 1제곱 빼면 2 빼기 1 여기가 1이 되겠고 마이너스 4배에다가 2분의 1 빼기 1이 되겠다. 자, 다 왔습니다. 계산. 그러면 얘가 얼마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얘랑 얘랑 만나면 플러스 2가 되겠고요. 21 더하기 12 21 더하기 12 33이 되겠고요. 더하기 2 여기가 얼마다? 35가 되겠다. 따라서 4분의 루트 3 곱하기 35구나. 이렇게 해서 4분의 35 루트 3이구나 해서 우리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5 Voyager 4 Well restaurants 5日 6 5 9 10